지난해 말 기준 전라북도의 고령 인구 비율은 20.4%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절대적 고령 인구도 20년 후면 7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기에 203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생산 연령인 15세 이상 64세 미만 인구 비율보다 더 높아질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고령화 문제는 지역 경제와 사회, 문화,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의 짐의에 따라서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고령 친화에 맞는 수요가 새롭게 요구되고 있어서 시급하게 전라북도에 맞는 고령 친화도시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고령 친화도시 조성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완주군 의회가 도내, 기초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조례 안에는 노인들의 사회 참여와 고용 촉진을 통한 직업 안정, 또 생활 편의 증진 등을 장려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가 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우리 완주군에 거주하면서 친화도시로서 아동들이 느낄 수 있는 향유나 그다음에 또 어떤 교육적인 인프라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대접도 난 또 그에 못지않다고 생각해서 같이 고령 친화도시를 나중에 인증도 받고 한편 전북연구원은 한 발 더 나아가 고령 친화식품 생산이나 은퇴자, 체류 도시 조성을 통해 경제 침체 문제와 지방 소멸 위험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 등도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전주 뉴스 유철미입니다.